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형을 하나 불러오고 여러가지 화면들을 카메라를 조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직접 도형에 우리가 효과를 넣어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거에요 그걸 이제 디지털 스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을 배우시게 되면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내가 기존에 있는 도형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거에요 여기서 도형을 하나 불러올 텐데 이번에는 스페어 공 모양을 하나 불러올게요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에디트 단축키 T 에요 단축키 T 를 눌러서 에디트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얘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확대 축소도 할 수가 있어요 시프트를 누르면 탁 락이 걸리고 아셨죠? 회전시키다가 시프트를 누르면 탁 락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했더니 경고가 뜨죠?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폴리메시 3d 만들기를 눌러서 3d 기본 도형을 폴리메시 3d 상태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라고 뜨죠? 어쨌든 이 경고 내용으로는 폴리메시 3d 만들기를 누르라는 거에요 다시 esc로 없애주고 폴리메시 3d 만들기는 어딨냐면 우리 처음에 툴 불러온 이 메뉴 있죠? 우측 트레이에다가 놓은 이 메뉴 원래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폴리메시 3d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Make Polymesh 3d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에 메뉴들이 더 생기면서 우리가 여러가지를 또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요 자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여기 메뉴에 PM3D 스페어 3D 라는 게 뜨죠? D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건데 어쨌든 PM3D 라고 시작하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앞에 PM3D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스컬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툴 메뉴잖아요 툴이 하나 등록이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책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책상 작업대 하나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도형 하나를 갖다 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안에다가 어떤 조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경고는 안 뜨고 살이 덧붙여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즉 폴리메시 3d 만들기 영어로는 Make Polymesh 3d 얘를 눌러 주면은 우리가 여기에 디지털 스컬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하나씩 취소가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눈을 만들어 볼까요? 눈 눈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웃는 입 자 지금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작업을 했죠 그게 여기 위에 상단 보시면 이 주황색 바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눈썹 하나 그리면 하나가 추가가 되고 하나 또 그리면 하나가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히스토리라고 할게요 히스토리 컨트롤 Z를 누르면 하나씩 취소가 되면서 히스토리도 뒤로 한 칸씩 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다시 히스토리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취소됐던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눈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눈썹이 없던 과거로 두 번 돌아가서 다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화난 눈썹은 없어지게 되고 이 시점부터 새로운 히스토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기본 방식이에요 이 지브러쉬 자 이번에는 새로운 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책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다시 여기 툴 버튼 툴 버튼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실린더를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실린더를 불러오고 에디트는 누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켜져 있기 때문에 자 에디트는 처음에 지브러쉬를 키고 도형 하나 불러 왔을 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조형을 할 수 있느냐 또 경고가 뜨죠 즉 새로운 책상을 불러올 때는 에디트는 굳이 켜줄 필요는 없지만 메이크 폴리메시 3D는 해주셔야 돼요 툴을 추가해서 실린더가 생겼지만 앞에 PM3D가 없죠 그럼 얘는 조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불러오면 반드시 메이크 폴리메시 3D 한글로는 폴리메시 3D 만들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눌렀더니 여기에 PM3D로 시작하는 실린더 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아까 웃고 있는 얼굴을 만들었던 그 작업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클릭해서 또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실린더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서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 얼굴 자 이번에 옆으로 돌려서 귀를 만들어 볼게요 돌리다가 Shift 누르면 탁 락이 걸린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귀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자 오른쪽 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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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리카락도 만들어 볼까요 머리카락 돌려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확대 확대를 해서 좀 크게 한 다음에 돌리다가 Shift 눌러서 탁 위를 보게 만들고 여기서 머리카락 돌려서 구렛나루 구렛나루 뒷머리 뒷머리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실린더 에서는 좀 너무 좀 이상하죠 뭔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얼굴로 돌아올게요 자 얼굴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요 버튼 버튼의 커서를 갖다 대면 옆에 설명이 나와요 폴리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영어로는 드로우 폴리 프레임 그리고 그 옆에 Shift F 라고 써있죠 얘는 키보드 Shift F 로 볼 수가 있어요 자 Shift F 눌러보면은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이 말 그대로 와이어 같은게 보이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얘는 요게 하나의 단위에요 우리는 얘를 폴리곤이라고 볼 거에요 폴리곤 하나의 폴리곤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이 하나의 폴리곤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불러왔던 실린더 다시 이렇게 돼있으면 Shift F 로 눌러보시면 돼요 자 얘는 상대적으로 아까 얘에 비해서 하나의 폴리곤이 크죠 그리고 개수가 적죠 이거를 밀도가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폴리곤이 크면 클수록 도형의 밀도는 작아지게 돼요 자 이게 하나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표현을 했을 때 단위들이 움직이면서 표현이 되는 방식인데 단위들이 크다 보니까 요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에요 위를 한번 볼까요 위에 위를 보고 Shift F 눌러보면 얘는 이 삼각형이 하나의 단위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드로잉을 했을 때 디지털 드로잉을 했을 때 거의 티가 안 나요 왜냐면 단위가 하나가 움직여야 되는데 단위가 이렇게 하나가 크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에요 자 그럼 나는 이 실린더에다 얼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방법은 다시 실린더를 하나 불러올게요 툴에서 실린더 선택 화면 에디트가 켜져 있으니까 안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Make Polymesh 3D 한글로 Polymesh 3D 만들기를 누르기 전에 누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초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nitialize 한글로는 초기 설정 자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수평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올려주세요 영어로는 hdivide 쭉 올리면 도형이 점점 촘촘해지죠 컨트롤 Z로 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Shift F를 누른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Shift F를 누른 상태로 쭉 올리면 점점 촘촘해지죠 이번에는 Vdivide 한글로는 수직 디바이드 수직 디바이드를 올려주면 위아래로 촘촘해지죠 자 이랬을 때 얘의 하나의 단위가 작아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폴리곤이 작아지면서 자 이렇게 설정을 초기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메시 3D 만들기 Make 폴리메시 3D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를 가지고 조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얘랑은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눈코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위에는 안 돼요 왜냐면 자 이쪽은 또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수직 수평 디바이드만 올렸기 때문에 다시 툴에서 실린더를 하나 불러오고 초기 설정 가서 여기 캡섭 디비율 영어로는 캡섭 레시오 요거를 조절해주게 되면 여기도 촘촘해지게 돼요 아래도 촘촘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하고 Make 폴리메시 3D를 만들고 조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초기 설정을 잡아 놓고 Make 폴리메시 3D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벌써 제가 책상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어요 얘를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서 서브 툴 서브 툴 메뉴 들어가서 Delete All 한글로는 전체 삭제에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경고가 뜨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삭제가 되면서 이상한 별 같은게 떴죠 얘는 신경쓰지 마세요 얘도 지워볼까요 전체 삭제 Delete All 클릭 OK 삭제 얘는 남겨둘게요 자 이 전체 나는 이 모든걸 다 끄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환경설정 프리페어렌스 들어가시면 환경설정에 들어가시면 지브러쉬 초기화 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네요 얘를 눌러주시면 경고가 뜨면서 예스를 누르면 지브러쉬를 껐다 킨 효과가 돼요 다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도큐멘트의 색깔은 변하기 때문에 다시는 조절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다시 이번에 똑같이 스페어를 하나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단축키 T 해서 Edit를 켜주고 그 다음에 초기설정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와이어의 흐름 밀도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Make Polymesh 3D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Ctrl Z Z Z Z 뭐 이렇게 우리가 드로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도형을 불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빨간색 보다는 회색 계열이 좋거든요 회색깔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게 훨씬 좋아요 그 이유는 회색깔로 했을 때 이 조형하면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을 훨씬 더 잘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빨간색 보다는 회색으로 바꿔주시는게 좋아요 즉 얘의 재질을 빨간색 재질이 아니라 회색 재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이거 커서를 갖다 대면 Material 이라고 글자가 바뀌게 돼요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재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골드로 해볼까요 골드 궁금하니까 골드 하면 골드 재질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신기한게 요거 요거 무지개 색깔 하면 무지개 색깔로 바뀌게 되면서 또 여기 조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러가지 재질들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해보시고 이런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게 될 재질은 여기 보시면 맷캡 그레이 라고 있어요 맷캡 그레이 맷캡 그레이는 여기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회색깔로 바뀌게 되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조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돌아간 다음에 아예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간단하게 브러쉬로 조형을 할 건데 일단 아까처럼 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눈을 만들 수 있고 입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알트를 누르고 그려주면 아까랑은 달리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움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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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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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웃고 있는 얼굴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가 너무 큰 것 같으면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옆에 그 옆에 보시면 강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브러쉬의 이 말 그대로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intensity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최대로 올려주면 엄청 세게 나오겠죠 반대로 약하게 해주면 약하게 나오고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브러쉬의 사이즈 그리고 강도를 잘 조합을 해서 표현하고 싶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컬 시프트 라고 있는데 얘는 한글로는 초점 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조절해 주시면 브러쉬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으로 해 주시고 사이즈랑 강도 조절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위에서 사이즈랑 강도를 조절했잖아요 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서 있는 그 위치에 브러쉬 사이즈랑 초점 변화랑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잠깐 살펴보면 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이 툴 얘는 우리가 선택한 브러쉬 브러쉬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고 재질도 여기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시프트 F를 눌러보면 우리가 브러쉬를 한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다시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뒤통수에다가 뒤에다 대고 알트를 눌러서 한번 움푹 좀 세게 이렇게 요런 조형을 한 다음에 보시면 그냥 움푹 들어간 것 같지만 시프트 F 눌러서 얘의 면 상태를 보게 되면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번에는 alt 누르지 말고 강도를 좀 세게 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요런 형태가 되고 시프트 F를 눌러보면 요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여기가 좀 많이 늘어났죠 좀 더 눌려볼까요 요런 형태가 됐어요 이번에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다가 요렇게 표현을 강도도 살짝 줄여서 요런 표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똑같이 조형을 해볼까요 했더니 어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시프트 F를 눌러서 봤을 때 늘어났기 때문에 즉 아까 말씀드린 폴리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랑 여기 표현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 요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리 오늘까지 지금까지 배운 걸로 Alt 누르면 들어가고 그냥 하면 튀어나오고 요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